아우리 R8 2012년식 R8 컨보로블 차량입니다. 30페라 하이브리드 파워캡을 장착한 후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하이브리드 파워캡은 장착하자마자 사운드 소리가 커지는 건 기본이고 전체적으로 아주 힘있고 단단하면서도 타이트한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모든 전기가 고급적인 짐으로 인하여 시동도 순정상태보다 빨리 걸리고 액셀도 부드러워지고 모든 전기가 고급적이므로 인하여 차량도 잘나갈 정도로 모든 전기가 고급적이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아우디 R8 스파이더 2012년식 차량입니다. 감사합니다.